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혹시 말해주기를 너는 기다렸을까 그게 내 가슴을 막게 해. 그래 난 내게 말했어야 했나봐 자신보다 너를 아낀다고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화가 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남자라서 봤어 방금 사먹고 도까지 올랐다가 도 아니면 도샷? 그 사람 옆에 있는 널 보면 억지로 계속 표정을 감춰도 생각하면 알수록 너무 아프기만 해 그게 내 가슴을 먹게 해 그래 난 내게 말했어야 했나봐 자신보다 너를 아낀다고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화가 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남자라서 이제 너를 보내줘야 할 것만 같아 이뤘던 내 사랑 이뤄줄 수 없단 걸 알아 넌 오랜 시간 후회할 거야 지금이라도 내 맘 전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걸 나도 알아 하지만 네 행복을 빌어주는 게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 널 보낼게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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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m hj Parte Written 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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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 롯 우리 감사합니다.